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한 과목이 40점 이상 받고 총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의 영광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2차가 호락호락 하진 않겠죠 필다평 문제인데 이 필다평 문제에서 많이들 막히세요 1차는 웬만하면 합격하시는데 이 필다평에서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셔야죠 아 그럼 공부하면 됩니까 물론 공부 많이 하면 합격하겠지만 이 나오는 거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 공부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2차 붙을 수 있는 스킬을 저랑 같이 알아가시는 게 그게 핵심인 거죠 자격증 실력 많이 쌓아놓고 자격증 획득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은요 시간 절약해야 되죠 노력 절약하시면 좋겠죠 이만큼 노력하고 합격하면 좋은데 이만큼 노력하는 사람하고 이만큼 노력하는 사람하고 같이 합격한다면 이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낭비 그래서 요정도만 공부하고도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답안지 작성 연습을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험은 요렇고요 시험에 합격하시면 어디에 취업을 하실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냐 이제 그거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자격증만 따야지 장롱 면허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자기 개발이다 나는 그냥 내가 자격증 따는 게 취미야 뭐 그러신 분들이야 딸 수 있겠지만 우린 자격증 따는 이유가 취업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그렇죠 내 경력을 위해서 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 또는 진로 방향을 보시면 어디에 도움이 되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무원 요새 많이 인기죠 공무원 직업상담사는 가산점 5점 또는 3점을 받습니다 자 공무원 공무원 가산점 5점 총 총점이 아니라 평균 5점입니다 평균 평균으로 5점 3점을 더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점수에요 공무원 시험 볼 때 요 점수를 평균 점수를 예 더 받는다는 거에요 5점 또는 3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겠죠 직업상담사 2급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어 이거 어 뭐냐면은 학점 운행제 있죠 학위를 받았대 학점 운행제일 때 직업상담사 2급은요 직업상담사 2급은 20학점을 받습니다 그냥 20학점 20학점이란 건요 한 학기 분량이에요 한 학기 분량 2급이 네 2급이 20학점을 받고 1급은요 1급 1급은요 40 무려 3학점이나 받습니다 네 43학점 어 어 42학점이죠 죄송합니다 42학점을 받습니다 42학점 자격증 하나로 학점을 42학점 받는다는 건요 1년 치를 그냥 공짜로 예 이수한다는 거거든요 42학점을 직업상담사 1급이 대단한 학점인거죠 네 대단한 학점 요 직업상담사 1급에 견줄 수 있는 42학점 받을 수 있는게 물론 뭐 똑같은건 아니지만 뭐 변호사 회계사 뭐 그런거 있죠 기술사 뭐 이런게 42학점 받아요 그거하고 거의 학점 동일하게 해 준다는건 그만큼 알아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2급도 따시고 1급도 따시면 그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점 운행제 학점 인정이 되구요 공기업 공기업 취업할 때 유리하죠 네 요새 취업성공 패키지다 공기업에도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청년대일 체육공제다 이런 하나는 청년대일 채움 봉제 뭐 이런데 등등 이런거를 운영하는데 직원 또는 계약직 갈 수 있지만 대부분 정규직 가면 좋고 계약직 가도 그래도 좋고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거죠 세번째로는 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에 뭐죠 취업지원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관 지원관 학생들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이력서 컨설팅 해주고 동행면접 해주고 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한테 이쪽으로 가는게 어떻겠냐 이런 것도 해주고 누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취업지원관 직업상담사의 꽃이죠 네 연봉도 대우도 괜찮은 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뭐 등등 여러가지 많은데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위탁기관 같은 민간 위탁기관 같은 민간 위탁기관 같은 민간 위탁기관 같은 이런 곳에 직원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노동부 공무원도 있지만 요 다섯 번째 고용센터 어 고용센터 요새 뭐 동사무소 그런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희망복지플러스센터 그냥 뭐 고용센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센터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사 네 그 위치에도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이라는 시험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네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사로 갈 수 있습니다 요런 데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따 놓으시면은 매우 유리하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매우 유망자격증입니다 유망자격증 자격증 노동부에서 유망자격으로 뽑히는 거에 직업상담사가 여기에 항상 들어갑니다 유망자격증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거고 미래로 갔을 때 더 많이 뭐 취업이 취업자리가 늘어날 거고 앞으로 대우도 더 좋아질 거고 인식도 좋아질 거고 뭐 그런 유망자격증이 될 거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발행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거다 네 그런 전망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직업상담사 2급은 이 정도가 있겠죠 있습니다 어 자 첫 번째 시간은 직업상담악부터 나갈 겁니다 직업상담악 매우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좀 많은데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외울 것만 잘 외우고 네 아무래도 여기는요 뭐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 명확히 된 건 없어요 이론이 그런데 누가 말하는 이론이다 어떤 학자가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론이다 거기서 시험에 나올 거 딱 딱 딱 뭐 이런 거를 정리해서 외우기만 잘 한다면 1차는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어렵더라도 네 중요한 것만 잘 외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요런 거는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관계법규는요 명확해요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이론만 잘 캐치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면 네 어렵지 않은 과목입니다 물론 물론 공부를 해야 되고 암기하는 건 당연히 있어요 어 요거는 요거 다르고 이렇게 세 개 다르다는 거 네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거 알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네 어 이 정도로 제가 소개해 해 드릴 건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를 하시고 교재를 피고 공부를 하시는 방법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네 저와 같이 뭐 핵심만 보는 것도 좋지만 네 합격을 위해서는요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그 마음 네 어떻게 보면 뭐 열정이죠 그 열정은 꼭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그 마음가짐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느냐 내가 하루를 잘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냐 이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독학을 하시든 아니면 같이 공부하시든 간에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시면요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이론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기대이론이라고 내가 높은 네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그걸 이루면 좋고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목표는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론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네 내가 가진 능력 또는 그 이상으로 갖고 목표를 갖고 계신다면 네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 1강 직업상담학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